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주말이 아닌데도 수우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네요. 잔잔한 바다를 아는 수우도 풍경은 평화롭기 짝이 없습니다. 수우도 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산악클럽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단체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이지요. 끼리끼리 모여 인생사진을 남기려는 모습도 담아보았습니다. 진입로 주변의 수국이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군요. 수우도 탐방은 대크 계단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섬을 한 바퀴 도는 것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산인입니다. 비록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쉬엄쉬엄 오르니 견딜만합니다. 출발한 지 불과 10여 분 오르니 능선에 도착할 수가 있군요. 1차 목적지인 고래바위는 670미터 거리라고 합니다. 사방이 동백나무 터널을 이룰 정도로 우거져 있는데요. 등산로 주변에는 렛돼지가 남긴 흔적이 널부러져 있습니다. 하늘이 뻥 뚫리는 걸 보아 산만당까지 올라왔군요. 절경 속에 있는 작은 섬은 딴독섬 혹은 매바위라고 부릅니다. 오랜 세월 속에 동글동글한 곡선을 그리는 바윗덩어리가 보입니다. 고래 등처럼 미끈하게 생겼는데 고래바위라고 합니다. 매바위가 매가 아닌 바다를 유용하는 고래처럼 보이네요. 가파른 바위로 이루어진 고래바위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조망이 끝내주어 커다란 전망대에 오른 기분입니다. 빛이 빛 바다 뒤로 아름다운 섬 사령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암벽으로 둘러싸인 해안 절경은 자연이 주는 위대한 선물 같습니다. 이제 고래바위에서 해골바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시야가 탁 트여서 전망 좋은 바위 위에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자연이 빚어낸 남의 해안 풍경이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수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 사령면 돈지리에 속하는 섬으로 대체로 산이 많으며 사령도와 창섬도 사이에 있습니다. 숲이 우거진 모양이 소처럼 생겨 나무수자와 소우자를 합한 지명입니다. 지역 사람들은 시우섬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저 앞바위 절벽 아래 해골같이 생긴 암석이 있다고 합니다. 급병사라 해골바위로 가는 길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군요. 해골바위로 가려다가 식사를 위해 높은 제로 올라갑니다. 빙 둘러 앉아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식사하고서 해골바위로 가려다가 나뭇뿌리에 발이 걸렸지요. 상당 기간 고생하고도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우도에서는 최고봉인 196미터의 은박산을 향해 갑니다. 능선에 이르니 평상이 놓여있어 잠시 쉬어갑니다. 은박산 가는 길은 울퉁불퉁한 바윗길로 이루어졌군요. 정상에 오르니 누가 쌓았는지는 모를 돌탑이 있습니다. 역시 해안가에 있는 산은 높이에 비해 힘이 드나 봅니다. 지금부터는 수우 마을까지 내리막길만 걸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급경사라 생각만큼 만만한 코스는 아니군요. 한 번 넘어진 터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로는 안전줄에 의지하며 때늦은 몸조심을 했지요. 그래도 해변경치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아도라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쉬어갑니다. 해안 풍경 속에 잠시 빠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짐이 느껴집니다. 몽돌의 수욕장이 있다는 해안 바닷가까지 내려왔는데요. 남해 창선 앞바다가 시원스레히 펼쳐져 있습니다. 시원한 바닷물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크고 작은 몽돌이 몽돌의 수욕장 해변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할 준비가 안 되었는지 방치된 상태이네요. 마을 입구에 우물이 있어 얼굴을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우마을은 인적이 드물어 한적하기 그저 없습니다. 지금은 22가구가 산다는데 선도 공동화 현상이 심한가 봅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4시 10분에 출항하는 여객선이 도착했습니다. 다들 즐거운 산행을 한 탓인지 여유가 넘쳐오르는데요. 소중한 경험을 한단 한 사람만 예의였습니다. 산행할 때는 늘 주의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은 잊으면 안 되겠네요. 아마도 수우도는 두고두고 생각나는 추억의 섬이 될 것 같습니다. 삼천포항에 돌아올 때는 더 빨리 도착한 기분입니다. 어느새 선역 하늘에는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돼지조빨 무침으로 뒤풀이 잔치를 하였습니다. 알뜰 주부를 위해 수산물 판매장을 둘러보니 일정이 끝났습니다. 권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